자신을 폭행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새벽 3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인 31세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했고 이후 주방에 있는 칼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구 집업 형사 이단독 이원재 판사는 지난달 30일에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세 A씨에게 10개월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을 B씨로부터 맞아 극도로 두려웠고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B씨가 A씨를 폭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A씨가 아무런 경고 없이 B씨를 즉각적으로 찌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는 자기 방어가 아닌 별개의 가해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사는 A씨의 행동으로 인해 B씨가 심각한 상해를 입고 생명의 위험에 처했습니다라며 B씨가 먼저 공격하고 A씨가 두려움을 느끼고 범행한 측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합의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